시험 전에 이것은 꼭 알고 가자라는 그런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려고 이번 캐스트를 또 찍게 된 너무나 중요한 개념 꼭 나올 거예요 시험에 하나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인지 선생님 소개하고 여러분이 배운 다음에 써먹을 수 있도록 캐스트 밑에 첨부 파일을 제공해 줬으니까 본 다음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걸로 소화하신 뒤 시험장이 나왔어 그럼 딱 맞추면 좋은 성적을 받는 거지 알겠죠? 합시다 자 이번 주제는 이거야 수열이 딱 있어 근데 뭐가 주어진 거냐면 SN 합이 주어진 거지 합이 주어진 경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먼저 뭘 관찰한다? 합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SN의 꼴을 확인하는 거야 꼴 SN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꼴을 확인한 뒤 우리가 행동을 취한다 자 일단 보자 첫 번째 SN이 어떤 꼴이냐면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는 꼴이 나왔어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SN이 N에 관한 2차식이야 상수항이 없어 이런 꼴이면 우리의 일반항은 반드시 반드시야 반드시 우리의 일반항은 100%야 100% 등차수여야 등차수여 알았죠? 등차수여야 100% 알았지? 그러면 뭐 찾아야 되냐면 공차와 초탕을 찾아야 되거든 그럼 공차는 뭐였죠? 공차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공차는 N제곱 앞 개수 있죠? N제곱 개수의 곱하기 1을 하면 공차가 찾아야 돼 와우! 공차! 내가 좋아하는 차예요 공차 미안 첫항은요 선생님 당! 첫항은 어떻게 찾아요? S1으로 찾는 거야 아 N에다가 1을 대입한 S1으로 찾는 거야 뭔 소리예요? 이리 와봐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N에 관한 차에 상수항이 없어 그래도 그거 A의 차인데 막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아 선생님 우리의 A에는요 일반항이 A이라고 했을 때 얘는 반드시 등차수여일 거야 그리고 공차는 몇입니까? 공차는? 아! N제곱 앞에 곱하기 1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면 몇이 돼?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첫항은 몇이 되는 거야? S1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1 대입하면 첫항은 1 아! 선생님 우리의 첫항은 1이군요 그러니까 공차가 4이고 첫항이 1인 등차수열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반항 A에는 등차수열이면 뭐뭐 N 플러스 뭐 이렇게 생기는 게 등차수열이죠 그때 뭐뭐 N 무조건 공차 N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무조건 첫항이 1 나와야 되니까 N에다 1 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등차수열 일반항 작성하는 방법이죠 이거를 모른다면 여러분 개념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설마 A1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조건 등차수열 일반항은 N 앞에 계수가 공차 그럼 선생님 나머지는 어떻게 알아요? 첫항을 이용해서 1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려면 누가 필요할까? 이렇게 찾는 거 그죠? 아! 그래서 합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다음에 음! 그러면 우리 일반항은 등차임을 캐치해요 선생님 근데 만약 상수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있으면 참! 참 좋은데! 그럼 이런 일반항은 등차수열인데! 그럼 만약 상수항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냐면 잘 들어! 두 번째항부터 등차임! 뭐라고요? 우리의 AN은 등차긴 등차인데 두 번째항부터 등차야! 제2항부터! 2항부터! 등차임! 그럼 첫항은 뭐야? 첫항은 이 등차의 규칙에 어긋나요! 따로 구해야 돼요! 첫항은 S1으로 따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첫항의 규칙이 제외된다! 첫항의 규칙이 제외된다! 그러면 이 두 번째항부터 등차는 어떻게 구해요? 그거는 니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니 없다고 생각하니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 그대로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가는 거! 보자마자! N에 가는 2차고 상수항이 있어 좀 아쉽다! 그러면 두 번째항부터 등차니까 A1은 S1으로 그냥 바로 구하시면 돼! S1 구하시면 몇이 되냐면 2가 되죠? 2! 이렇게! 자! 그러면 AN은 어떻게 찾아요? 자! AN 찾을 때는 상수항이 있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면 N에 가는 2차 상수항 없는 등차수열이겠네! 우리의 일반항은 등차수열! 그러니까 우리의 공차는 몇이 되고 이랬을 때 공차는 우리의 공차는 여기다! 우리의 공차는 N제곱 앞 개수의 곱하기 2야! 한다고 했으니까 4가 될 것이고 팀 첫항은요! 첫항은 2인데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상태에서 첫항을 구해! 그러니까 첫항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상태로 일반항을 작성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앞서 작성했던 것처럼 4N 공차가 4니까 그 다음 1항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이거는 몇항부터 성립한다고? 2항부터 성립한다고! 원래는 더하기 1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쓰실 때 이러고 쓰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모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거일 때 시그마! 어? 이렇게 더하는 거지! K는 1부터 이렇게 더하는 거야! 1부터 뭐 예를 들어 10까지! K는 1부터 10까지! 우리의 AK를 구해다!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 그냥 이거 갖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와서 이 등차수율의 합의네요! 라고 풀면 큰일 나는 거지! 왜? 이거는 몇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2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풀어갈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첫항은 규칙에서 제외되니까 첫항은 따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A10까지! 아! 첫항은 따로 생각해야 돼! 이 AN이랑 규칙을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첫항은 따로 규칙에 따로 포함시켜서 2 더하기!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의 등차수율에 합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로 분류해야 됩니다! 알았죠? 어! 이거 꼭 알아보세요! 팅을 3번! 어! SN이 만약에 이런 꼴이면 어떡해요? 봐! 어떤 꼴이야 이게! 지수꼴이야! 아래! N제곱! 무조건 N제곱이어야 돼! 아래! N제곱! 그 다음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미안합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빼기 빼기! 자 봐야 돼! A 빼기 A! 아! 빼기 D! 아! 빼기 D! 이 똑같은 꼴이라면 우리의 A에는 무슨 수율이 돼야 되는 거야? 아! 이러면 100% 등비 수율이! 즉! 그럼 공비랑 첫항을 찾아야 되는데 맞아! 첫항은! 첫항은 쉽지 뭐! 첫항은 어떻게 찾으면 돼? S1! 똑같이 안에다 1대입해서 찾으면 돼! 그럼 공비는 어떻게 찾아요? N압의 계수가 N압의 계수가 1일 때 밑! N압의 계수가 1일 때 밑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N 이렇게 되면은 공비가 R제곱 이렇게 보셔야 돼! 알았죠? N압의 계수가 1일 때 밑이니까 뭔 말하는지 알지? 3의 2N 이렇게 나오면 공비를 9로 봐야 된다는 거야! 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 SN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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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쉬운데! 왜? 앞뒤가 안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가 N이어야 되잖아! 무조건 N이어야 돼! 그러니까 뒷고랑지를 떼봐! 뒷고랑지를 떼봐! 그럼 SN은 6 곱하기 이거 떼면은 3의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지수법식! 에이! 선생님! 왜요? 이게 몇이에요? 2 곱하기 3의 N! 빼기! 앞뒤가 똑같아요! 앞뒤가 똑같은 빼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반항 A에는 무슨 수열이라고? 대기해주세요! 그리고 공비는 누구예요? 공비! 봐봐! 이제 공비 누군지 보이잖아! 첫항은 누구예요? 첫항! N에다 1 대입하면 되지! 1 대입하면 이게 6, 5,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항 A에는 아! 첫항 곱하기 공비의 N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는 항상 뭐뭐 일대를 주고서 뒤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앞에 작업에서 시간을 우리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지 빨리빨리 갈 수 있을 거야! 됐죠? 만약! 이도저도 아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아니고요 얘네가 2차도 아니에요 공차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해요? 그게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의 기본 개념 뭐! 우리의 A에는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로 구해야 된 그리고 얘는 2항부터 성립하는 것 즉 첫항은 역시 규칙이 제외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해야 된다 그리고 첫항은 역시 S1으로 따로 구합니다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첫항은 규칙에서 뭐든? 제외될 수 있다 꼭 제외가 되는 건 아니야 알았어? 꼭 제외가 되는 건 아닌데 제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여기서 나온 일반항에다 얘네다 1을 대입해봤을 때 얘 값이 나오면 규칙을 첫항부터 이어받는 것 근데 이 일반항에 얘네다 1을 대입해봤는데 안 나오면 규칙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 힘 뭔 소리예요? 봐봐 SN 이렇게 나왔어 그럼 A에는 어떻게 찾는다고?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로 찾는다고 그럼 얘를 실제 계산해볼게 그럼 SN은 이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S에 M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M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M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그대로 똑같겠죠?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제 이거의 계산은 1 마이너스 1 사라지고 자 계산은 이리로 와봐 N의 세제곱이고 이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에 N 세제곱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은 그냥 하면 되니까 세제곱 1 없어졌으니까 세제곱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하시지? 연락받고 이렇게 사라지면 3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3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단 얘는 몇 항부터? 2항부터 규칙이 성립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항은 어떻게 찾아주셔야 되냐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값으로 찾아 아! 뽁뽁! 1 대입하면 2가 나옵니다 봐봐? 그러면 여기서 나온 AN 여기서 나온 AN에다가 N에다 1을 넣어봐 2항부터 1을 넣어봐 그냥 심심하니까 근데 1 넣으면 얘가 안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수혈의 규칙을 따라갔을 때 첫 항은 1이지만 실제 첫 항은 2란 얘기야 그래서 첫 항이 규칙에서 뭐 돼? 이렇게 제외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전히 이런 문제도 이거일 때 또 시그마 K는 1부터 뭐 10까지 뭐 이렇게 AK를 구해라 라고 하면 아! AN 구했어야 하고 이걸 뽁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왜? 이항부터니까 그러니까 얘를 풀어갈 때는 실제에서 첫 항은 이 규칙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첫 항은 따로 보신 다음에 뒤에 거는 얘가 이제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죠? A2 해서 A10까지 또 요거를 계산하는 팁을 좀 드리자면 봐봐 선생님 근데 K는 1일 때부터 공식이 성립하니까 요거를 바꿔서 들어가면 요거를 봐봐 바꿔서 들어가면 K는 1부터 10까지 요게 3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 요렇게 되면 참 계산하기 좋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어! 왜 안 돼? 첫 항이 2로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시작했다면 첫 항은 몇인 거지? 1인 거죠 이거 이걸로 시작했다면 맞잖아 이거 첫 항은 1이니까 근데 실제 첫 항은 2가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이렇게 푼 다음에 그치? 다시 자, 구현설명 이리로 와봐 A1 A2 A3에서 A10까지 더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두 번째 항부터 이 규칙이 가 근데 내가 첫 번째 항은 원래 2였어 그러니까 더할 때 얘는 따로 더해야 되는데 그냥 만약 얘라고 생각하고 더해버린다면 얘라고 생각했을 때 첫 항은 1이잖아 이걸 따라갔을 때 첫 항은 1 그러면 걔에서부터 걔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 몇만 해주면 돼? 1만 해주면 되지 그러면 앞에 있는 2에서부터 더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다음 즉, 아 두 번째 항이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된다라고 가정한 다음 10항까지 다 더해 그럼 이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왜? K1부터 10과 요거 385 3 곱하기 385 마에서 3 곱하기 55 더하기 10 이러면 빠지잖아 하지만 이걸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우리 첫 항은 1로 계산했다는 얘기고 실제로 차단을 2로 계산하려면 뒤에 더하기 1이 필요하지 이런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 하나 모르겠네 진짜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 SN이 주어졌어 그러면 합의 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아! SN이 N에 관한 2차인지 그때 상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인지 그 외라면 무조건 우리의 개념 정의대로 SNS, SNS를 합니다 자! 단! 첫 항은 규칙이 제한합니다 뭔 말하는지 알았죠? 이거 반드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건 시그마에 가서도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꼭 연습하신 다음에 여러분 것도 소화하신 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부파일을 통해서 연습 한번 하시고 만약에 나온다면 꼭 맞춰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캐스트는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우리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